한 발을 보이냐? 한 발을 보이냐? 쏠코드지? 지랄하네 나 봤냐? 야 나 어떻게 알아? 나 쬐고 있는데 얘들아? 아 핵이 돼! 아 진짜 핵이 돼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아니 사동만 돌리면 핵이 있어! 뭐? 핵인데 왜 덤비냐고? 야 이 새끼야 네가 거기서 핵인 줄 어떻게 하냐? 맞아 봐야지 맞아 보면은 뒤져야 되는데 내가 핵인 줄 어떻게 하냐고 이 새끼야 다 같이 땅소리로 하고 있어야지 1대1 할 때 약간 룰 좀 바꿔야겠다 이거 답이 없어 이거 진짜 핵그라운드 새끼들 때문에 답이 없어 진짜 리얼 이들 마음대로 하라 이 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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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핵만 만나지 마자 핵만 제발 핵만 핵이 너무 많아 핵이 진짜 한국인인가? 같이 치킨 먹어도 나빼는데 같이 치킨 먹어도 뭐?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나 있어? 암마 나 꼬창돌이거 안 보여? 이 새끼야 결껌 좋아 학교 출발 너무 좋습니다 이따 와 아휴 정말 존버 보라는데 아파트도 내렸는데 이 새끼 뭐 찍은 거냐? 저 핵 왜 찍은 거야? 저기라고? 헤이 브로 오오오 한국인? 외라 프로 오 한국인 한국인 오 야 이거 치킨 먹자 어? 야 이거 적 없냐? 아 뭐야 여기 적 없어 내가 다 정리했어 치킨 무조건 먹어야 돼 오케오케오케 천천히 하면 돼 그 미니 그 미니 오케오케오케 미니 좋았어 미니 뭐 줄까? 어 줄 수 있어? 너 잘해? 어 나 잘하지 너 잘해? 나 잘하지 치킨 먹여줘야 된다 오케오케 땡큐 아 새끼 근데 목소리였어 말 듣는 모습 킹성태랑 목소리랑 똑같다 나 그런 말 존나 많이 들어 그런 말 하지마 그 새끼 싫어해 신형은 신형은 치킨 자리였으면 좋겠다 그 새끼 싫어한다고 아 그래? 미안해 오케이 그 새끼 요새 콜업밖에 안 하던데 그 새끼 숙제 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? 숙제 내가 알기로 그 새끼 처음 첫날에 첫날 받은 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미친놈처럼 해 그 새끼 야 준비 됐니? 나가야 돼 이제 가자 가자 어 오케이 바로 가자고 야 썩크 야 썩크 밀배야 야 그냥 이리 가자 치킨 먹어야지 여기 로족만 찾고 가자 로족만 찾고 여기 넣어서 또 설치다 또 두드러 보자 아 두드러 안 만다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어차피 차를 구해야 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차를 구해야 된다고 야 차 저쪽 뒤에 있잖아 이 새끼야 어디 핑 찍어봐 아니면 아파트를 잡고 가든가 어차피 나와야 되잖아 쟤네들 오케이? 또 빼들고 또 빼들고 야 안개 낀다 그냥 가자 아 기다려 이거 아 지랄이다 진짜 기다리라고 나만 믿으라고 아 이 새끼 믿는다 응 풀도핑해 야 하나도 안 보고 풀도핑해 출발하기 이거 없다 이거 야 이러면 무조건 치킨 먹어야 된다 나도 치킨 못 먹어 봤어 아직 나를 치킨 못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치킨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? 이러면 치킨 이러면 치킨 먹어야 된다 미숙한데 이거 아 진짜 잘해다 야 근데 안개라 아 하필 안개냐 야 이거 솔직히 이거 뭐 좀 하자 나도 나도 그 말해 나 배들 야 야 거기서 못 보고 하면 돼 아유 어디서 구하는데 돌 대가리 새끼야 뭐라 했냐 뭐라 했냐 돌 대가리 새끼야 어디서 구하냐고 보트를 그면 말 조심해 오케이 소리 기분 좋게 하자 응 기분 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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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고 뭔지 알지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보트 앞에 있는지 체크해봐 나 잘 안 보여 안개라 응 야 나도 안 보여 안개라서 너도 안 보이지 나도 안 보이지 다시 가자 보트 있다 야 이거 냄새 냄새 나지 않냐 뭔 냄새 치킨 냄새 어 네 알겠습니다 맞다 야 이거 대가리 숙이고 있으면 안 맞는다 이거 알지 어 숙이고 있어 멋있다 지금 가자 가자 야 야 뛸 때는 총 넣고 뛰어야지 아이씨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위에 정면 위에 어디에 정면 위에 이거 봤어 너 오른쪽으로 쫙 깎아봐 집 쪽으로 아아 핵이야 핵 핵이야? 핵 맞아? 나보다 잘하면 핵이지 야 폭 뚫었다 억 야 이 새이키 아 이거 좋나 보다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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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맞네 아이씨 형 맞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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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운드 아... 그 위험.. 위험한데? 그 위험한데? 가라지게 내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한 번 해보자 끄지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재미없다 봐라 대탄 줄까 대탄? 일로와 일로와 아 내 한 곡이래 들리세요? 어 들려 니들 마음대로랑 좁좌 어디야? 위에 위에 좁쾌 대금 몇 년 차야? 2년 정도 됐어 2년 너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 저기서 여기 쬐는 게? 지금? 저격 같은데 저거? 너는? 저격은 아니에요 저격은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한 거지? 아 될 것 같은데 저거? 아 될 것 같은데 저거? 니들 으악 상대를 해라 이 씨따 아 참 나 참 나 하하 비트님 별풍선 열게 감사합니다 소원 망령하지 말라고 도쿠바로 앉아 이 시발새끼야 싫다고 이씨새끼야 내가 총발새끼야 마스터 균님 별풍선 여길 감사드립니다 마스터 균님 별풍선 여길 감사드립니다 친구야 차 있어? 치킨 한 번 먹어보자 일단 빼자 차 구하자 일단 어떤 너 저 위에서 쬐고 있을 거야 조심해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아니면 계속 묶여 쌀아 이 시발새끼야 이럴때나 싸야 이 시발새끼야 비트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허리 피고 퍽바로 안주라고 허리 피고 퍽바로 안주라고 반대편 다 털었지? 네 털었어요 여기 지금 이거 이집 빼고 응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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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보인다 어 뭉쳐 잠깐만 속쿠장나 나거든 저기서 저 저 핑 보여? 저기 관음 쪽 있는 새끼들이 계속 쳐다볼까요? 걱정하지 마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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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저렇게 따라다닌 거야 그냥 피카츄라 생각해 알겠지? 그냥 뛰어 뛰어 아이고 야 이럴땐 또 하나 싸요 하.. 피카츄 한 명 잡았어 야 이제 찌리리공 질퍽이 또독아스 개새끼 놀 거니까 야 이제 준비해 준비 야 위에 피존이야 신경쓰지마 가다빈에다 떠 차 없다 차 있어? 아 이따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근데 차가 휘어있냐? 기분 탓이지? 바퀴 더진 거 같은데? 그래 바로 밑에 쏠게 이거 나무 나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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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 이거 밑에 기절이고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이쪽 핑 1번 2번 2번 아 뒷나무 그 위에도 있어요 그 위에도 그 위에도 있어요 좀 마른데? 다른 팀 같은데? 네 다른 팀 나무 까지 못할게 식슨 가리면서 뛰면 돼 그만해 기절 이쪽 나이스 저기 기절이고 지금 탈리러 갔어요 아 확인 확인 보인다 필 붙는 중 천천히 해 저 새끼 심상치 않은 새끼야 왼쪽 사운드 왼쪽? 어 여기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위에 보이지 하나 1,4,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밀자 이거 밀어야 돼 피 감고 있거든? 내가 슬탈 까줄게 수련사 세 개 까줄게 밀어 나무 쪽이랑 까줄게 천천히 천천히 나 피 감고 천천히 피 감고 나이스 나이스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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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쪽 라스 같아 나무라스 나무나무나무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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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까 뒤에만 뒤에만 뒤를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쪽 라인 형 살아 살아 왔던 길 왔던 길 왔던 길 피 아 확인 확인 2번 확인 나 이 나무 깰게 여기 나무 저기 나무 저거는 것만 잡자 둘 보이지 둘 둘 확인 둘 확인 저 쓸까요? 어 오케이 쏘자 힐 오토바이 밑에 힐 힐 아 저게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서클 어디야? 여기있어 빨리 1번 뛰어봐 뛰어서 가야 돼 우리 아 나있네 아 아 오토바이 여기에 방한 거구나 아 차가 없어가지고 씹으랴 아 치킨 먹었어요 참 차 저거 끌걸 그랬나? 어? 아 아까 그거 5킬 빼라 그래 송태아룰이잖아 너도 핵 많이 만났잖아 저 새끼 솔로 쳐돌려가지고 개새끼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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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피곤하시죠? 형님 피곤하시죠? 알았어요 아 여보세요 동교씨 예 형님 아니 아니 왜 솔로를 돌이셨어요? 왜요? 형님 그거 5킬 다 할까요? 아 됐어요 그만해요 형님 5킬 할게요 그거 무효하고 됐어요 됐어요 아 빌트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알게요 형님 됐어요 됐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